올림포스 수학상 고난도 부등식 단원 지금 1번은 방정식 문제고요 2번 그래 부등식으로 치고 풀자 이것도 그냥 부등식으로 놓고 풉시다 m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5까지의 사이래요 그랬을 때 2차 방정식 얘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의 m의 개수는 문제 이해가니? 이해가? 근과 개수의 관계를 풀까 그래프로 풀까 잠깐만 그렇죠 잠깐만 그래프로 해야 되겠다 얘를 2차 함수로 봅시다 얘 대칭축 그래서 완전제곱식 바꿔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공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대칭축이 어떻게 돼요? 대칭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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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아 대칭축 꼭지점의 x좌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공식이죠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m플러스 2가 2차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예요 즉 x는 x는 m플러스 4가 2차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예요 즉 대칭축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x는 m플러스 4가 돼요 자 그러면은 m의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니까 m플러스 4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부터 9까지예요 마이너스 1부터 9까지예요 어... 얘... 케이스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케이스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다르게 풀게요 자 어렵지 않게 풉시다 오케이 이렇게 풀자 자 여기 잘 봐 아무 말도 안 했어 마이너스 2mx는 우변 넘겨 마이너스 2mx는 우변 넘겨 뭐야? 2차 함수? 직선형 목이 뭐야 저게 목이 뭐야 방정식이지 뭐야 아까는 2차 함수 하나짜리를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나눠서 볼 거야 자 거꾸로 가자 얘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자 이 방정식의 그는 뭐야 이 방정식의 그는 그걸 떠올려야 돼 이 방정식의 그는 뭐야 함수적인 관점에서 보자라면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보자라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라고 하는 2차 함수와 y는 m의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에 연립했을 때 알겠지? 교점의 x좌표가 얘가 되는 거거든 연립해서 얘 나온 거잖아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그니라고 이해 안 가? 네 뭐 어떻게 설명 또 다른 풀이? 잠깐만 잠깐만 조용히 해 줄래? 잠깐만 생각하고 있잖아 또 다른 풀이? 자 이거 잠깐만 이 풀이 잠깐만 살짝 해주고 다른 풀이도 내가 만들어 볼게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너희들이 더 이해 잘할 수 있게끔 또 다시 또 세 번째 풀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두 번째 풀이는 잠깐 들어보세요 잘 보세요 얘 그래프와 얘 그래프의 교점에 마이너스 2와 이 사이에서 생기면 되는 거야 그냥 이해 가니? 안 가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여기는 이 2차 함수는 x축과의 교점이 0과 4예요 벌써부터 토 나와? 그래서 여기는 y축이 좀 이라고요 x축이죠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면 얘는 기울기가 m이고 정점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0을 지나갑니다 그거는 이해 가지 안 가는군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정점으로 하는 직선이야 그거 알고 있잖아 모르면 됐어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점이 어디 사이에서 일어나야 된대 실근을 갖도록 마이너스 2와 이 사이에서 교점을 만들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2와 이 사이 마이너스 2가 여기 어딘가 있어요 2가 여기 있네요 그쵸?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전부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요 맞나요? 그러면 이 핑크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0을 지나가는 직선하고 만나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게 되는 거야 이해 가니? 네 가니? 너무 잠깐만 빨리 얘기해 이해 안 가면 다른 풀이 다시 시작할 테니까 이해 가? 안 가지? 안 가지? 안 가고 가세요? 연우 이해 가니? 오케이 자 M이 뭐예요? 기울기죠 기울기의 범위가 마이너스 5와 5 사이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니까 얘가 기울기가 최대 5일 때 당연히 교점이 생깁니다 기울기가 줄어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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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교점이 생기는지 조사를 해보셔야죠 그럼 그 조사를 해보시려면은 아마 가장 내려갔을 때는 아마 접할 때일 것 같아 그래서 판별식을 가지고 접할 때의 M값을 먼저 구해주셔야 되겠어요 여기서 판별식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야 이 형태에서 자 판별식을 합시다 먼저 판별식을 해봅시다 짝수 판별식입니다 짝수 판별식을 하시면은 M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M 는 0 M 제곱 2M M 3M 플러스 4는 0 아 나 뭐야 이거 맞냐 나 지금 4M M 5M인데 왜 이렇게 했니 M값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가 아니라 4일 때 이렇게 나오죠 지금 무슨 얘기야 자 분석을 해봐 기울기가 양수면은 맞나 무조건 맞나 우리 지금 만나 침뱉지 마 그러다가 얘가 기울기가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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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접해 접해 당연히 2보다 왼쪽에서 접하겠죠 접점이 됐어 이제 버릴 사람들은 버려가면서 시작하겠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면 마이너스 2면은 당연히 안 만나 교점 안 생겨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뭐 그러다가 마이너스 5일 때 접할 거야 마이너스 5일 때 접하는데 잠깐 여기를 지날 때도 좀 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2거든요 마이너스 야 요 2차함수 마이너스 2를 갖다 집어넣으시면 이 점의 좌표가 뭐라고 나오냐면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8이라고 뭐야 마이너스 2 콤마 얼마 나오냐 4 더하기 8 10이 나오죠 그 점을 얘가 지나갈 때 M값을 한번 구해보는 거야 자 구해봤다 마이너스 2 그러면 얼마야 마이너스 3M 12 그럼 M은 마이너스 4 나와 이때 여기 지나갈 때는 마이너스 4입니다 기울기가 그러다가 더 작아지면 마이너스 5가 되죠 이게 가니 잘 봐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돼서 접선이 그래도 다행이지 뭐 이것만 해도 마이너스 5일 때가 이 때가 M값이 마이너스 5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이 지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가 마이너스 4가 되면 얘보다 더 작아지잖아 잠깐만 마이너스 4일 때 접하죠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5를 나 왜 계속 얘기하고 있지 미쳤네 마이너스 4 접점이자 접하는 거죠 자 지금 X의 범위 마이너스 2와 이 사이에서 교점이 생기고 있어요 마이너스 4일 때 접하잖아 그 지점에서 거기보다 더 작아지면 교점이 또 생기기는 하는데 M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으니까 안되고 결론 언제 실근이 존재하는가 M이 마이너스 5부터 시작하자 마이너스 5였을 때 이 핑크하고 교점 생기지 여기서 생기지 마이너스 5보다 커졌어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교점 안 생겨요 안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언제 생겨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선생님 양수일 때 왜 생겨요 야 이렇게 지나고 당연히 교점이 생기잖아 됐죠 정답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 이어 일곱 여덟 개 3번이 정답입니다 이해 안 가지 마이너스 5가 왜 나 마이너스 4라니까 말실수 한 거야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되면 교점이 생겨 잠깐만 마이너스 4 왜 안 써니 마이너스 4 들어가서 정답 4번이네요 9개네요 마이너스 4 추가 돼야죠 마이너스 5일 때 교점 생기지 이렇게 마이너스 4일 때 교점 생기지 마이너스 3 안 생겨 마이너스 2 안 생겨 마이너스 1 생겨 근데 그렇게 선생님 생기나 안 생기나 어떻게 조사했어요 그림 그려서 그림 그려서 판매식 해가지고 언제 접하는지 조사하고 언제 이 마지막 점을 언제 지나나 그때 n값을 조사를 하고 그래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m이 어떨 때에 교점이 저 핑크하고 생기나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한 거야 다른 풀이 있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시간 관계상 이거 이 풀이만 하고 넘어가죠 아니 다음번에 해줄게 오늘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자 다음번에 해줄게 다음 너희 시험범이야 이거 시험범 너희 학교 부교제야 그러면 너희들이 필기를 어떻게 해놔야 되는 거냐면 공부한다고 치면은 방금 내가 했던 의식의 흐름이 있지 다 풀 다 이걸 다 받아 적는 게 아니야 공부할 때 내 수업할 때 물론 영상으로 남아있으니까 필기 가능하긴 하지만 나중에 그냥 내가 어떤 흐름으로 풀어나간지 그걸 서술을 해놔야지 먼저 이참소와 직선으로 해놨고 그 다음에 뭐 했어 그림 그리고 그치 그래서 교점 찾는 거였는데 교점 찾아야 돼서 그래프를 조사하려고 판별식을 했지 이런 식으로 난 이런 식으로 했거든 공부할 때 그럼 그대로 그 흐름대로 너희들이 한번 답습해서 집 가서 풀어보는 거야 이건 다 해야 되는 문제잖아 그치 학교 부교제니까 3번 하자 변 AD의 길이가 AB의 길이보다 6만큼 긴 AB의 길이보다 6만큼 길대요 얘보다 6만큼 길대요 ABCD가 있다 그림과 같이 변 AD를 3등분한 점들 중에서 A에 가까운 점을 여기 P1 D에 가까운 점을 P2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렇게 해서 대충 하세요 3등분 또 그래서 이거 S1 S2 만들었어요 해도 되죠 그때 얘네들의 넓이 이거 만족시키도록 AB의 길이 최대가 끝 AB 길이 늘 당연히 우리 부등식이든 방정식 세울 때 무엇을 X로 둘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지만 당연히 구하라는 것을 X로 둬야 되겠죠 변 AB의 길이를 X로 둘게요 변 AB의 길이가 X면 이 길이는 X 플러스 6이 될 거고 그치? 자 먼저 S1을 찾자 아까 그거는 내가 지금 직흥으로 통과라서 너네들이 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더 쉽게 풀이 바꿔서 나중에 해준다고 또 알겠지? 이거 보자 S1 넓이 찾자 밑변의 길이 얼마? X 플러스 6 높이 그렇지 X 삼각형이니까 1분의 1 까먹지 마시고 맨날 까먹는 거 S2를 구하자 얘 뭐예요? 평행사변형이죠 사다리꼴이죠 평행하잖아요 나도 순간 이게 왜 평사지? 나 이 생각을 했네 4변이 평행하지 않습니다 4변이 그렇게 평행하지 않아요 자 얘네들이 막 평행하죠? 그래서 사다리꼴이라고 하죠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 그대로 하는 거야 이거 길이 구해야 돼 이거 길이 구해야 돼 둘이 더해야 돼 높이를 찾아야 돼 그래서 뺄 거야 다윤아 빼는 법이 훨씬 낫잖아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지 삼각형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에서 요 놈을 빼면 되겠지? 근데 잘 봐 잘 봐 노란색 삼각형과 여기 있는 흰색 삼각형은 닮음이야 몇 대 몇 닮음이야? 그렇지 2대 1 닮음이야 넓이비는 4대 1이지 그렇게 하면 되겠네 얘 넓이를 구해서 4배 하면 얘지 노란색이지 근데 흰색 다시 뽑아내야 되잖아 몇 배 하면 되겠어? 이거 다각형 하려면 3배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빠르동 불어로는 이게 빠르동이거든 빡동 이거거든 빡동 내가 R 발음 잘 못했어 R 발음은 걔네들 발음 못 따라해 내가 르보르 박물관 갔는데 중국인 뭐 열라만큼 프랑스인 되게 많은 거야 모나리자 여기서 여기서 여느 정도보다도 더 멀리 있었어 모나리자 너희들 가면 놀란다? 모나리자 그림 크기 얼마나 인지 알아? 요만해 그래서 놀라 왜 겁나 크고 되게 멋있구만 이럴 것 같잖아 아니 그냥 요만해 안 보여 케이크 맞았다고 그러더라 안 보여 그래갖고 나 프랑스에서 혼자 아이씨 빠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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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지나갔어 걔네들 빠르동이 털드넨의 뜻 뭐 그런 뜻보다는 그게 더 커 이스큐우스미 로 써 독일도 그럴걸? 자 써 봐볼게요 야 봐봐잉 얘 원의 넓이를 내가 요 삼각형의 넓이를 자꾸 원하니까 원 나온다 요 넓이를 S라고 칩시다 그럼 얘는 4S죠? 그럼 4S에서 S 빼면 3S죠? 그 얘기 한 건데 어려운 내용 아니지? 모르는 애도 있군요 자 3S S가 뭐냐면 요거 넓이야 여기 길이 얼마야? 어 그래 3분의 X 플러스 6 이 길이 얼마야? 3분의 X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집어넣어 주고 3분의 X 플러스 6 X 끝 됐지? 집어넣어서 연산하면 돼 안 풀어도 되지 이거 연산 너네들 할 수 있겠지? 그 정도는 공부를 우리가 수학을 배웠다라면 나를 열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네 자 다음 거기 피시고요 피셔서 부등신분제 체크해 줄 테니까 체크하세요 아니 조금만요 피세요 네 부등신분제 불러 줍니다 네 거기 보시면 당연히 59페이지서부터 59페이지 체크 60페이지에서 2번 3번 60페이지에서 2번 3번 체크 부등신부터가 너네 시험법이니까 부등식 체크하라는 얘기야 넘어가서 고난도 문항 방금 풀어줬던 거 2번 3번 넘어가서 대단한 종합문제 대단한 종합문제 피시고요 거기서 문제 불러드립니다 부등식을 세우는 거라서 3번 62페이지 3번 6번 넘어가서 11번 15번 16번 17번 20번 22번 됐죠 부등식 문제 체크해 줬고요 그 부등식 문제들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앞쪽에서 실근의 2차방정식의 부호에 관한 문제들은 원래는 교재마다 다르거든 시중 교재마다 그걸 2차방정식 단원에다 넣은 교재도 있는가 하면 어떤 교재는 부등식 단원에다 넣어놨어 그래서 그냥 하라고 불러준 거야 어차피 부등식에 들어가도 되니까 이해 가셨지요 고난도 또 들어가자 1번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점과 좌표 페이지 75페이지예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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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a b와 직선 a b 위의 점 p 에 대하여 5 a p 이거 마플에서 했다. OAP의 넓이가 OBP의 넓이의 4배가 되도록 P점을 각각 P1, P2라 했을 때 P1, P2의 사이의 거리는 이런 얘기예요.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P가 있는데 삼각형 OAP O는 원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충 아무데나 찍을게요. 상관없으니까. 어디든 상관은 없거든요. O는 안 쓸 거야. 좌표를 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좀 멀리다가 그냥 대충 해야지. 자, OAP OAP의 넓이가 OBP의 넓이의 4배 그럼 OAP가 더 넓어야 되지? 됐지? 대충 여기쯤 그려서 설명을 해줄게. OAP의 넓이가 OBP의 넓이의 몇 배래? 4배 자, 노란색 삼각형과 흰색 삼각형을 비교 한번 해보세요. 뭐가 똑같고 뭐가 달라? 뭐라고? 높이가 똑같아요. 삼각형의 넓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높이가 똑같고 밑변의 길이가 달라. 그러니까 넓이가 달라지는데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가 되는 거야. 높이가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얘의 밑변의 길이가 4이면 얘의 밑변의 길이는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자, 결론 요 놈을 P1이라고 하자. 자, P1은 선분 A, B의 어떤 점이니? 그렇죠. 잘하네요. 4대 1 4대 1 외분점입니다. 바깥에 있으니까. 근데 뭐? A, B 안에 P2가 있습니다. 아, 죄송해요. O, A, P의 넓이가 O, A, P의 넓이가 O, B, P의 넓이의 4배래. 핑크가 노란색의 4배야. 몇 대 몇? 4대 1 네분점인 거죠. 그래서 P2는 선분 A, B의 4대 1 네분점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P1, P2점은 그냥 4대 1 네분점이랑 외분점 구해서 둘 사이에 거리고 하면 돼. 됐지? 근데 이걸 원방으로 바꾸자고 해.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 P1, P2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방을 구하시오.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해법 가르쳐줬습니다. 풀어오세요. 연산 안 해줘도 되죠? 이거 4대 1 네분점 외분점 구할 줄 아시죠? 지금에 와서 4대 1 네분점과 외분점 못 구하시면 연산을 안 해줘요. 연산을 안 해줘요. 연산을 내린다고 어... 왜냐면 내가 너무 다 풀어줘서 너희들 연산할 기회를 내가 맨날 뺐더라고. 너희들에게 기회를 줘야지. 자, 두 점 A, B와 Y축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절대값 AP 마이너스 BP 저게 최대가 되도록 하는 P의 좌표를 구하시오. 잘 봐봐. 이건 풀이가 두 가지야. 이건 풀이가 두 가지야. 이런 등식의 성질로 푸는 방법과 기하적인 성질로 푸는 방법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그림을 대충이나마 그려서 이해를 합시다. Y축 위에 누군가 있어요? P가 있어요. A라는 점이 2,3이라는 점으로 A가 있고요. B라는 점이 4,7로서 존재를 하고요. 자, AP의 길이와 BP의 길이를 빼서 절대값 씌웠다는 뜻은 그 길이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이 길이에서 이 길이 빼나 뭐 이 길이에서 이 길이 빼나 상관은 없어요. 절대값 때문에. 자, 첫 번째 솔루션. 자, P점의 좌표는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0, P라고 두고 야, 보고 있냐? A점의 좌표를 2,3으로 둬서 하면 아, 루프가 나오네요. 자, 그냥 기하적인 해석으로만 풀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삼각형 만들어 볼게. 삼각형 만들어 볼게.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P점을 이동되어 적었어. 여기로 왔어. A, B의 Y절편 위치로. 여기에 P가 오면은 절대값 구하라고 하는 이 값 절대값 AP 마이너스 BP는 AP 마이너스 BP의 절대값을 결국엔 BP의 값에서 AP를 빼도 괜찮죠. 그럼 이 길이에서 이 길이 빼니까 무슨 길이가 돼 버렸어? 이 길이가 됐지. 이해 봤니? 자, 다시. 그럼 P가 이번에는 여기로 왔어. 그러면은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뺐어. 됐니? 그러면 이 길이를 빼면은 노란색보다 길까? 짧을까? 노란색보다 길까? 짧을까? 자, 다시. 극단적으로 더 생각해. P가 여기 있어. 이만큼 흰색의 길이에서 이거 흰색의 길이를 뺐다. 오케이? 그러면 그 길이의 차이는 노란색보다 길까? 짧을까? 짧지. 왜 짧으냐면 이거 삼각형의 성립조건 때문에 그러거든? 여기 노란색 P가 돼 버리면은 됐어요? 이 길이에서 이 길이 빼면은 노란색의 길이잖아. 즉, 세 길이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 근데 이거 우리 마플에서 풀었던 문제야. P가 여기에 오면은 P가 여기에 오면은 지금 삼각형을 이루지. 얘한테서 얘 빼고 얘 빼면 응수야. 맞니? 얘한테서 얘 빼고 얘 빼면 응수라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한테서 얘 뺀 거에서 노란색까지 빼버리면 응수가 돼 버리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노란색을 빼면 응수가 된다는 얘기니까 노란색이 더 길다는 뜻이잖아. 이해가? 즉, 노란색일 때가 가장 최대라고. 이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셔도 당연히 일로 가면은 이 길이에서 이 길이 빼는 거 노란색보다 당연히 짧죠.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니까. 노란색이 그래서 최대라고. 언제? A, B직선에 Y절편에 P가 있을 때. 끝. A, B직선에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Y절편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계산 안 해줘도 되죠. 할 수 있죠? 잘 설명 들으세요. 우리가 A라는 점이 있었고 B라는 점이 있었어 평면 어딘가에 P라는 점이 있어서 AP의 길이 더하기 BP의 길이가 최소가 되게끔 만들고 싶어. 이거 우리 했던 거지. 그때 P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될까? 평면 아무데나 있어도 된대. 어디 있으면 AP 더하기 BP가 최소가 돼. 중점도 괜찮고 아무튼 A, B 선분 위에 어딘가에 P가 있으면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돼서 최소가 되는 거지. 당연히 얘 더하기 얘보다는 얘 더하기 얘가 더 짧은 거니까. 그렇지? 오케이. 그럼 P는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 되는 거야. 다시 이번에는 X축이 있었어? A라는 점이 있었어? B라는 점이 있었어? X축 위에 있는 P가 있대. 제한 조건이 걸려서 P가 아까는 평면 전체 어딘가에 있어도 됐었어? 이번에는 제한이 걸렸어. P가 X축 위에 있대. P가 X축 위에 있대. AP 플러스 BP가 최소가 되게끔 만들고 싶어. 그러면 P가 어디 있으면 돼? AP 플러스 BP가 최소가 되고 싶어. P가 어디 있으면 돼? 왜 계속 중간에 집착하지? 너네들은 그렇지? 아까 얘기했잖아. AB 위에 있어야 되지. 근데 AB 위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두 만족시켜야 돼. X축 위에도 존재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지. 이게 바로 P점에 위치지. AB 직선에 X졸펜. 아니면 그냥 X축 위에 있어요. AB 선분이랑 만나는 점이 이렇게 말을 해야지. 다음. 그렇다면 이런 얘기야. 점이 4개가 있어. A, B 내 마음대로. C 내 마음대로. T 아무데나 만든 거야. 그러면 평면에서 P가 있는데 어떤 P가 점 P가 있는데 AP 플러스 BP 플러스 CP 플러스 DP가 최소가 되고 싶어. 그럼 P는 어디 있으면 될 거야? 그렇지. AC와 B, D의 교점에 있으면 되죠. 왜? P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최소값으로 만들려면 여기 라인 위에 있어야 돼.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 최소 만들려면 여기 라인이 있어야 돼. 둘을 모두 만족시키는 P점이니까 여기에 있으면 최소야. 됐죠? 설명 끝났어요. P점의 위치는 P점의 위치는 A, C의 직선의 방정식과 B, D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입니다. 연립하시면 돼요. 흐름이 이해가 가지? 그대로 연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3번이 마지막인데? 이제 원방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니네 원방까지가 시험범이지? 네. 지금까지 나왔어. 내가 어느 다정보다는 청소한다가 우리도 약간 전세식이 고용의 이중을 한 번만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데는 고용의 이중도 시험품이 안 돼? 안 돼? 그때 너무 올려보.